생태 행동 습관 만들기 지구를 구해줘! 슬기로운 나무의 하루 시작! 오늘은 버스 말고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볼까? 오늘은 지구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공부해보자! 종이 사월 대신 손수건으로 손을 닦아야지! 오늘은 기후 먹거리의 날! 먹을 수 있는 만큼만 주세요! 오늘도 남김없이 급식 먹기 완료! 잘 먹었습니다! 지구를 위해 분리수거는 기본이지! 학교 텃밭 바꾸기도 탄소중립을 위한 활동이야! 오늘 하루도 지구 지키기 성공! 생태 행동 습관 만들기! 지구를 구해줘! 지구를 구하는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볼까요? 나의 기후위기 대응 능력 키우기! 나만의 환경협약서 만들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교육청을 검색해주세요! 생태 전환 교육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더 나은 지구를 만듭니다! nada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